안녕하세요.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체화된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aterialized view, 실체화된 뷰, 다른 표현으로는 구체화된 뷰, 또 다른 표현으로는 뷰의 실체화, 어떤 용어가 나오더라도 다 실체화된 뷰의 의미입니다. 실체화된 뷰는 용어는 조금 어려운 듯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뷰들은 뷰는 하나의 창문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원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어떤 규약에 맞게끔 보여주는 하나의 창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래 뷰는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체화된 뷰는 뷰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데이터를 보관하냐면 실체화된 뷰 자체의 데이터를 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뷰 자체에서 데이터 테이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회 속도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조회 속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뷰가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물리적 데이터, 원본 테이블의 부하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죠. 그런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실체화된 뷰에 대한 개념, 실체화는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뷰라고 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정의예요. 그런데 개념도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원본 테이블이 대략 한 10만 건 정도 있다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뷰 같은 경우는 A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거나 이 뷰에 요청을 하거나 B 클라이언트가 요청하거나 C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더라도 이 부분, 이 부분이 없고 원본으로부터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A가 요청하면 A가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지우고 B가 요청하면 이게 또 B가 요청하게 돼서 가지고 지우고 C가 요청하면 C가 요청하게 돼서 가지고 오면 지웁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실체화된 뷰는 원본 테이블로부터 약속된 즉 규약에 맞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청근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이 청근을 실체화된 뷰 내부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저장을 하냐면 최초에 최초에 A라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데이터 요청이 들어오면 원본으로부터 데이터를 A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한 데이터를 받아서 첫 번째 저장을 하고 B, C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할 때는 이 실체화된 뷰에서만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제공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본 테이블 액세스는 최초에 한 번만 일어나게 되는 이게 바로 실체화된 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체화된 뷰는 일반 뷰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몇 개를 더 쓸 수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 뷰의 데이터를, 데이터 테이블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반 뷰는 원본 데이터를 창문으로서의 역할, 뷰만 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처리 방식은 최초 조회의 결과를 별도 저장을 하게 되죠. 일반 뷰는 조회시마다 데이터를 계속 원본 테이블로부터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인덱스 중요합니다. 실체화된 뷰는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인덱스 생성이 가능합니다. 일반 뷰는 인덱스 생성이 안되죠. 그래서 실체화된 뷰의 장점은 반복 조회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개선됩니다. 그런데 단점은 동계약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별도 저장하기 때문에 원본 테이블에 데이터 변화가 일어나면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체화된 뷰를 만들 때 동기화 부분에 대한 옵션을 선택을 해주면 실시간으로 동기화도 가능한 옵션이 DBMS 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좀 더 좋은 답을 쓰기 위해서 실체화된 뷰의 생성 구문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구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create materialized view 이게 구문의 핵심이고요. 만약에 이게 생각되면 그냥 일반 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뷰의 명이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보여줄 속성의 이름을 여기다가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 이 속성이 이렇게 맵핑이 됩니다. 순서대로 만약에 속성을 쓰지 않으면 여기서 셀렉트된 이 속성이 그대로 제공이 되겠죠. 뷰의 목적은 숨김의 목적이 있고 보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물리적인 뷰를 물리적인 속성명을 가상의 속성명으로 별칭으로 정해서 보여줄 수가 있죠. 개수가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그럼 순서대로 정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옵션입니다. 옵션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질의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냐는 SPL 문장입니다. 에서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쓸 때는 이 부분 구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샘플로 써주면 되고 옵션 부분도 조금 명시를 해주고 이렇게 표로 달아주면 조금 더 좋은 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옵션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빌드 이미디에이트를 쓰게 되면 실체화된 뷰 생성, 크리에이터 하면서 바로 데이터를 이 쿼리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적재를 바로 시키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온 디멘드 옵션은 동기화 옵션,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다 동기화 옵션이에요. 온 디멘드는 수동 동기화 옵션이고 온 커밋은 동기화 옵션 중에서도 원본 테이블을 변경 후에 커밋할 때 원본 테이블을 변경하고 커밋할 때 자동 동기화 하는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플릿 옵션은 리프레시 옵션인데 실체된 뷰 전체를 갱신하겠다는 거고 패스트는 원본 테이블의 신규 데이터만 실체된 뷰에다가 갱신을 시키겠다는 거고 폴스는 폴스는 패스트를 우선 처리하되 그게 불가능할 때는 컴플릿 옵션으로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버는 갱신 자체를 하지 않겠다. 즉 실체된 뷰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것은 동기화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옵션들도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